40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지성의 에이전트인 키워델커는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테들을 통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로서 분식적인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인 최초, 박지성의 잉글랜드 스페인이어리그 입장이 초회기에 변합니다. 박지성 영입을 위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로서 분식적인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500만원으로 약 52만원으로 아이소맨이 원하는 팀을 웃돋는 것으로 알려져 이 정도는 사실상 큰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진들과 사진들과 사진들과의 인테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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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들을 통해